김영주 국회 부의장이 한부모가족 빈곤 실태와 정책대안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. 토론회에서는 송다영 인천대학교 교수 겸 빈곤아동정책자문위원이 좌장을 맡았으며 청소년 한부모 지원제도와 양육비 이행제도 등에 대한 발제가 이어졌습니다. 김영주 국회 부의장은 토론회를 통해 한부모가족이 겪고 있는 문제를 점검하고 지원책을 모색하는 등 아이들이 빈곤의 악순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한편 이날 토론회는 김영주 국회 부의장 직속 빈곤아동정책자문위원회의 첫 번째 활동으로 한부모가족의 빈곤 실태를 점검하고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습니다. 김영주 국회 부의장 직수